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이 깃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비유냐면 나무의 가지라는 뜻의 비유입니다. 컴퓨터공학에서는 식물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루트, 트렁크, 브랜치 이런 표현들이 다 나무에서 온 표현들이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브랜치라는 중요한 기능을 볼 건데 이 브랜치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현실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오셨을 수도 있는 낯설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것을 아주 세련되게,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깃의 브랜치의 기능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파일을 수정을 한다, 현실에서 코드 말고 그러면 이제 report.xls라는 파일이 있었다고 하면 뭐 이 파일을 우리가 버전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파일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주는 거죠. 또 숫자를 붙이고 자 그런데 이 파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정이 되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 파일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를테면 이 report.xls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객용으로 이 파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을 아마도 바꿀 겁니다. report to underbar client.xls 그런데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report to.xls의 파일의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 여러분은 아마도 report 3.xls라고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파일과 여러분의 그 원본 파일이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될 수정될 내용이 없다면 뭐 아마 report 2.xls 파일은 그냥 저기서 멈출 테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report 4.xls을 수정해야 된다면 계속 버전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그 문서의 내용이 우리의 오리지널 문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report 5.xls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합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버전관리가 쭉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 버전관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문제는 파일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리고 분기되었던, 나눠졌던 작업을 합칠 때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it과 같은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면 이것이 굉장히 쉽고 세련되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우선 이렇게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피로에 의해서 작업이 분기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브랜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각각의 브랜치는 뭐가 있냐 이 위에 있는 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했던 문서들은 새로운 브랜치고 원래부터 우리가 쭉 가지고 왔었던 그 작업들은 원래 있었던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맥락에선 우리는 브랜치를 두 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살짝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브랜치를 하건 하지 않았건 간에 기본적으로 작업을 쭉 진행해 왔다면 하나의 브랜치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브랜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제 브랜치 수업이 나오니까 중요한가 보다 하고서 이제 수업을 따라가실 텐데 이미 이전에 버전관리 시스템을 써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브랜치 수업을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치라는 기능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여러가지 버전관리 시스템의 브랜치 기능이 상당히 무겁고 불편하고 느리고 그리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면서 위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랜치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것은 쓸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Git이 가지고 온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브랜치 기능을 쓸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버전관리 시스템의 계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Git이 갖고 있는 혁신이 Git이 정말로 혼자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전에는 저는 서브 버전이라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썼고 지금은 Git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서브 버전에서의 불편함을 Git이 제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Git의 혁신처럼 느끼는 것이죠. 엄격한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 삼아서만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브랜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그 인상을 바꾸실 때입니다. 브랜치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그걸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Git에서 브랜치를 사용하면 과거의 버전관리 시스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여러가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대가는 배워야죠. 배우는 것은 항상 우리 사람에게는 대가인 것이죠. 아무튼 브랜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Git은 모든 것을 브랜치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서 배우게 될 원격 저장소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보거나 할 때도 결국에는 브랜치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치 수업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수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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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